오늘 대기실에서 소환할 가수는 선택 라운드로 갑니다. 신동엽 씨, 음차깡 뭔지 알아요? 아, 음차깡 알죠? 음차깡 아시잖아요. 설마. 음악? 음차깡. 음차깡. 네, 음차. 음차깡. 음차깡. 네,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? 음차깡. 카드깡 같은 건가요? 카드깡이요? 카드깡이요? 음악 카드깡. 음악 카드깡. 음악 차트깡패예요. 음차깡 특집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럼 내가 하는 가수 나올 수도 있겠다. 두 개의 채널을 열어드립니다. 오픈! 오케이! 나 점납이 말했잖아. 오케이! 나 점납이 말했잖아. 나 점납이 말했잖아. 잔납이 가시죠. 왜요? 혼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서 음악을 다 들었습니다. 다 들었습니다. 천천히 가면서 템포가 막 빠르지가 않아. 잔납이 요즘 나아지. 잔납이가 요새 너무 핫하고. 실선하게 우리 잔납이 또 대세입니까? 오케이! 대세로 갑니까? 네, 렛츠고! 잔납이! 잔납이를 선택을 합니다. 잔납이와 함께할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섭게 역주행 중이고. 바로. 무섭게 역주행?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. 입니다. 오케이. 바로, 바로. 바로. 뜨보래, 뜨보래. 저 이 노래 들어봤어요. 진짜 라이브로 들었어요. 모름 아시겠네요. 근데 어제들은 모두 기억이 안 나서. 야, 너랑 나랑 이러면 안 나.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? 이분들은 기억 안 나는 분들만 나오네. 아니, 시적으로 말씀하세요. 그래서 듣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신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. 네. 겁먹지 마시고, 도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다 같이. 잔납이, 원숭이. 원숭이. 엉덩이는. 빨개. 자. 오, 느린다. 오, 좋은데? 느리자, 느리자. 자, 다 같이 감성 그대로. 너무 좋아. 아, 다야. 너무 좋다. 와, 말도 안 돼. 와, 말도 안 돼. 이런 부분이 있었다, 진짜. 나 안 해. 아, 이거는 진짜. 나 안 해. 나 안 해. 혜리 기자. 나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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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혜리야 소리가 끌린 것 같은데.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피오 저 옷이 나오는데. 심장한 거예요.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. 제가 저거 물고기 잡아가지고 아보카도 사서 해드릴게요. 그럼 지금 출발하면 안 되겠는데. 그런 소리 안 들으신다고 지금 쩍아. 지금 출발하면 안 돼. 네 어차피 오픈 안전하게 빨리 출발해 그 와중에도 노래가 굉장히 좋네요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 노래 진짜 좋기 좋지 감미롭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가봅니다 먼저 혜리 양이 예약을 들어갔습니다 혜리 파스팟 오픈! 어? 맞어! 맞어! 뷔티블? 뷔티블? 뷔티블 그게 있었다 뷔티블? 뷔티블? 믿기지 않겠지만 이번엔 저도 잘 못 들었어요 오픈! 아름답고 아름답고는 들어갔어요 저도 아름답이 있습니다 아름답! 아름답게 있어요 아름답게 있어요 뒤쪽에 앞쪽에 신선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우 저 하이파이볼까지 내 자석으로 하이파이볼까 정말 신선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석으로 하이파이볼 해도 돼요? 안 되죠 진짜 근데 동영이는 완전 들리는 대로 해병대 들리는 대로 적었어요 되게 많이 썼어요 오픈! 들리는 대로요? 어? 왜 보여? 왜 보여? 왜 보여? 중간에 한국말이 잠깐 있어요 중간에 한국말이 드리마리 핸드폰 드리마리 핸드폰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나라말로 드리마리 군빵 드리마리 아라보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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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었잖아요 다 솔직하게 피오씨 거 꼭 봐야 돼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 자 오픈!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모씨의 첫 박스 오픈! 어? 이게? 이제 뭐라는 거예요? 가운데 하트는 어떤 메시지인가요?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가 감사하자 이제 나는 덧대 덧대 따라리라다다 순간이지 또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답게 과연 아영씨는 얼마나 많아져 많아요 오픈! 아영씨는 아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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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무서웠거든요 넉 달 갑니다 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어? 나래야? 아 약간 자 나래의 파스파트 잔나비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래 저 나래 때문에 잔나비 노래 잔나비 노래 다 들었어요 오픈! 어? 내 발걸음 내 눈빛도 아름다운 꽃이 되어 피어나는 오오 이거랑 이거는 맞는데 어허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은 모르겠다 자 넋살 오픈! 끝 특별하지는 않은데 나보다 이제는 아름다움 발걸음 동원 그리움 하다가 잠깐 쉬어요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러면서 끝나 오오 노래 방향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답게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피어나는 왜 웃으시는 거야 피어내는 계속 혼자 사담을 해서 뭐라고요 혜리가 오늘 회식 때 뭐 먹어요? 맛있는 거 먹어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오징어에 아니 아니 계속 혼자 사담을 해서 혜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봐 먹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 좋지 진짜 사담을 해 진짜 사담을 해 진짜 사담을 해 진짜 사담을 해 아 나쁘지 않아 뭐 집중 집중 아름답게 아름답게는 아름답게는 무조건 피어난 애도 무조건 있어요 원샷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써? 티오가 티오가의 원샷 때문에 난리나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편에는 혹시 모르죠 그렇죠 이번 편에는 모르죠 이끼리끼리 만났거든요 혜리 한 번 보실래요? 원샷 준비입니다 원샷 준비 입술은 항상 저렇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원샷 보여주세요 녹살 같이 한 곡해요 연락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잔리비가 뭐예요? 잔리비가 잔리비가 뭐예요? 잔리비가 잔리비가 뭐야 잔리비가 잔리비가 다시 한 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네 잔리비에게 러브콜을 또 보냈고